잘 떠내주세요.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포도 아니야? 블루베리. 맛있다. 먹어 봐. 이거 맛있어. 이거 포레포, 이거 포도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산 것을 축하하고 나도 좀 담아봐라, 같이. 언니 이걸 어디든 담아드리래요. 사다나 찍고. 만져봐요. 안 갈 수가 없어. 번거지. 언니 담아래. 이거 모가지만 나오게. 아, 이거 시끄러워. 아, 이거 뿌려야 되는구나. 자, 오늘은 특별히 고구마 케이크를 먹다가 오늘은 특별하게 블루베리. 더 섹시한 걸로. 좀 이쁜 걸로 했습니다. 내꺼, 내꺼는 성 오이가 진짜. 옛날 지금이나 할 거 있습니다. 맛있는 걸로. 힘든 시기에 생일을 또 맞았으니 세다리가 케이크라도 한쪽 나누면서 또 오늘 보내려고 왔습니다. 더 맛있네요. 네, 동네에서 쩍쩍 빠는 소리가 어째쩍. 쩍쩍쩍. 쩍쩍쩍 소리가 참. 아니에요. 이게 제일 맛있어. 아니, 간식하고 맛있다니. 아, 그래요? 아, 제가 신뢰해서. 미안해요. 네, 우리 내가 터치기 언니랑 나랑 같이. 자, 우리 자치온.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섯 번. 우와. 어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쫓겨나겠다.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오땡입니다. 내 생일이 오땡이에요. 오땡이야? 네. 아, 뻥치고 있어. 줘봐, 줘봐, 줘봐. 자, 오땡이. 오땡이야, 언니. 오가 오땡인거든. 오땡이야? 근데 장땡만 알지? 아, 그래? 아니? 오땡이야. 올해는 돈 좀 벌어갈까 봐. 코로나 내도 돈 좀 벌어갈까 봐. 생일 축하해. 다들 건강하게 살자. 네, 고마워, 언니. 안녕. 미투. 사랑해요. 감사합니다.